후! 따! 울더라구요 제갈성열 위원님 근데 이제 왜 울었어? 잉? 그냥 벅차서 갑자기 아 중계때? 어? 아 중계때는 원래 감정적이니까 으어어어어어어 아이씨 완주하고 이번 목표가 제갈성열 위원의 완주였기 때문에 으하하하하 미국 남자 500m에서 8년만에 메달리스트를 대출합니다 무사히 해선을 받자 중, 중등학자가 아니고 아! 벤쿠버 때는? 그때는 근데 거의 다 끝났는데 그 이후로 막내 때 다 지켜봤기 때문에 음, 몰라 난 안해 명예회복을 이번에 좀 자! 조민교! 브라보! 나, 어, 어, 어...